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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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매콤달콤달콤 소스는 탕후라이였어요. 수소가 너무 맛있어요. 이건 소스가 정말 정말 맛있어요. 저는 소스는 소스가 정말 맛있어.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소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맛은 좀 더 맛있어요. 맛있다. 매콤하고 매콤해요. 탕후라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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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오늘은 리골레토 시카고 피자에서 베이컨 시카고 피자랑 베이컨 치즈 오븐 스파게티를 주문해서 먹어봤는데요 베이컨이 삼겹살 같고 통삼겹 같은 그런 두꺼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 피자뿐만 아니라 스파게티 안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건 8인치를 주문을 했는데 10인치까지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피자가 굉장히 두껍고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심플하지만 고칼로리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칼로리다 라는 게 제 체감상 바로 느껴졌습니다 빵 안에도 치즈가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진짜 약간 미국 피자 같아요 미국 피자 제가 미국은 가본 적이 없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콜라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시카고 한번 갔다 온 느낌이야 시카고 한 번 갔다 온 느낌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